반갑습니다. 종교의 신 메가스터드 학습 여러분. 저는 수학이 수풀린다. 수풀림 수학 예언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2019학년도 11학년 평가 7회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은 고1 해설강의 전반부를 진행하게 될 텐데 전반부에서는 특별한 문제 별로 없으니까 같이 한번 빨리 볼게요. 자 1번부터 보시면은 고1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1번이죠. 두 개를 더하는 다항식 문제인데 두 개 더하면 일단 여러분이 바로 암산도 될 것 같아요. x 없어지고 2xy에다가 더하기 1이지. 그거 얼마죠?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 되겠죠. 1번은 우리가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두 집합에 대해서 두 집합이 같을 때는 서로의 원소의 배열 순선 상관없이 숫자 똑같다는 뜻이니까 여기 4가 있는데 4가 없네. a는 4가 되고 이거 2가 없네. 4, 2, 8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은 2번 되겠지. 2번이고 3번 가보시면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가 2-i일 때 그럼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원래 복소수로 돌아가는 거니까 z는 2 더하기 i 이렇게 바뀌어야겠죠. 두 개를 더하여라. z바가 2-i였으니까 두 개 더하면 꺼져 해가지고 정답을 5번 체크해 주면 되겠지. 3번에 5번이고요. 그 다음에 4번 가시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2하고 8일 때 그럼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과 곱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대입해도 되고 그렇습니다. 2차 방정식 두 군의 합 2하고 8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마이너스 a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고요. 두 군의 곱 2 곱하기 8은 a분의 c였으니까 b가 돼서 b는 16 이렇게 만들어지겠다.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6이겠다.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. 정답 4번이고요.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. 자 5번 두 직선이 있고 서로 평행하다. 평행할 때 그랬으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? 기울기가 똑같은 거죠.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됨.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k는 얼마예요? 3 이렇게 확인되네요. 그래서 5번에는 3번 이렇게 체크하실게요. 약간 자괴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. 너무 쉬워서 6번 보겠습니다. 다항식 e 이거로 인수분이 될 때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위에 거 전개해서 진짜 다 해도 그래도 풀 수가 있긴 하겠지. 근데 어쨌든 이거를 밑에 걸 전개했을 때 위에 게 나온다라는 거니까 상수항을 먼저 쳐다보면 이쪽 상수항 얼마야? 마이너스 1랑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b겠죠. 위에 거 상수항 마이너스 3이니까 b부터 먼저 꺼낼게요. a만 꺼내면 되겠지. 자, 원래 대로라면 이거 지금 x제곱 더하기 x라는 놈이 똑같이 생겼네. 그때 우리 무슨 환? 치환하는 거니까 t제곱에 더하기 2t 빼기 3 그럼 1, 3 돼가지고 여기 싹 들어가면 t-1, t 더하기 3이다. 그래서 얘는 t를 x제곱 더하기 x-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넣어주셔도 문제는 풀리겠죠. 어쨌든 여기에 이제 b가 써있었고 그 다음 a는 여기 있네요. a는 1 만들어지겠다. 그래서 여기를 더하면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. 6번에는 4번이고요. 그 다음 7번 하겠습니다. 7번 주의 역합론 3 아유 뭐야. 얼마를 먹어야 3을 토하니? 그 말이죠. 얼마를 먹어야 3을 토하니? 그 5가 되는 것이고 이건 주의에다가 f4를 넣어주세요라는 거죠. f4는 얼마예요? 4가 어디로 가? 7로 가네. 그럼 주의의 7은? 7은 어디로 가? 2로 가네요. 그래서 5하고 2 더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도 확인 가능하겠죠. 그래서 2번이고 다음 8번 보시면은 8번에 좌표 평면 위 두 점 a, b에 대하여 선분 a,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아유 뭐야. y 좌표가 0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a가 1, 7이고 b가 2, a인데 2대 1로 외분하는 공식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. 우리 외분 공식이 뭐였었지? 2 빼기 1분의 자, y 좌표는 볼 겁니다. 2 곱하기 a에다가 1 곱하기 7을 빼는 거였죠. 그게 0이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? 2분의 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분의 7 그럼 정답이 몇 번? 이건 4번이고요. 이거는 뭐 외분하는 점 혹은 내분하는 점이 어디 축 위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냥 8번 수준의 그냥 드립 수준이죠. 그냥 이런 거는 여러분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.